덜숨날숨의 운영자입니다. 멤버십 공지를 올려야, 영상을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멤버십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. 덜숨날숨 채널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중심으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짧게 짧게 영상으로 꾸며서 올리기도 하는데요. 그 외에 또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아마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책을 소개하는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. 지금도 몇개를 올리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채널이 책만 쭉 소개하는 특성화된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책만 쭉 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제 채널은 제가 목사로서 예배와 설교를 중심으로 또 기도문이나 우리 목회자분들 또는 평신도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주로 올리는 것으로 제 채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면 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 옆에 이모티콘이 새로 생깁니다. 그리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가입 조건으로 부원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. 굳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왜냐하면 제 채널은 모든 동영상들이 전체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참 덜숨달숨에 이 목사에게 내가 참 응원을 하고 싶다. 계속해서 이런 채널은 있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을 위해서 또 저의 목회를 위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회원이 되시면 저에게는 도움이 되겠죠. 그러나 가입하지 않은 팬들도 이 채널 이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 특별히 또 가입을 하시는 멤버십이 되시는 분들은 제 눈에는 또 띄겠죠.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제가 호두교회의 목사로 있지만 또 목사의 신분이라는 것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죠. 그럴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멤버십 공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